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봉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민선 6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했습니다.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로변 지자체 홍보 광보물 표시 완화와 양성화 건의 등 3건의 정부 건의 사항과 시군별 홍보 사항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. 회의 후 참석자들은 친환경 전기버스 트램을 탑승하고 식물 유전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드볼트를 관람하는 등 수목원을 견학했습니다.